자, 여기서 가운드의 코네나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시면 역시 멋진 사진을 꾸미겠습니다. 가운드의 시선을 꾸미겠습니다. 자, 가운드의 시선을 처음으로 중간 워덕을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멋진 사진을 꾸미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멋진 사진을 꾸미겠습니다. 네, 여기서 혹시 당신이 마이크를 좀 가져가고 계십니다. 오늘 시상식은 이제 이 상황에서 시상식 희생이 있었는데 그분의 교육비스트 시상식이라는 말에 멋진 시상식을 생각받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기대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사실 여기 바로 옆에 집이 있어요. 일상에 출연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놀러오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시상식이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쓰러간 거라고 너무 쉽게 하는 네,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